린저 쿠키 린저 쿠키 무슨 일일까요? 크렘브를레마 쿠키와 산타노우미네. 무슨 일이야? 그게... 왕국에서 연주할 곡의 악보가 사라졌어. 방에 있던 악보가요? 응. 잠깐 연회장에 다녀온 사이에... 그런데 산타노우미 내 방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어서... 나는 정말 아니라네. 내가 악보를 왜 훔치겠나? 그럼 왜 내 방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 그건...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좁은 북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일단 산타노우미 아닌 것 같은데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걸요? 어디 두고 온 건 아닐까? 내가 악보를 아무데나 두고 다닐리가... 다시 찾아봐야겠어.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 크렘브를레마 쿠키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요. 다시 찾아봐도 없으면 로얄곰젤리 차장에게 말해서 다같이 찾아볼까요? 아, 여러분. 무슨 일이길래 다들 복도에 나와 계십니까, 곰? 아, 로얄곰젤리 차장. 뛰어온 거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 크리스마스 트리 첨동식 준비로 바쁘군요, 곰. 저중에 시작되니 다들 꼭 들어와주세요, 곰. 무려 한 시간동안 진행된답니다, 곰. 나와 천사막 쿠키는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보려고. 어때? 그때까지 같이 카드 게임할래? 그러고 싶지만 아무래도 원고가 신경쓰여서 들어가볼게요. 트리 구경 잘하세요. 촬영 시작 la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